아, 우리 천수 씨네. 헬로우 이래. 아, 공부 중이구나. 발음은 정확히 안 해야 되지. 유매오타고. 아니, 그렇게 하면 안 돼. 너무 새로운데요? 이 천수 씨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, 영어를? 일회오잖아. 응, 일회오. 주은이가 처음으로 영어 학력평가를 나가거든요. 전국 영어 학력평가여서. 대신 긴장을 하고 있을 거고 편하게 봐, 했지만. 또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랑 친구 딸이 한국에 들어왔던 얘기를 듣고. 든든한 지연군 이제 긴장도 좀 풀어줄 겸 영화하면서 놀으라고 친구를 좀 초대했어요, 집에. 미국에서 또 방학이니까 들어왔나 보다. 그리고 또 손님하고 친구인데 아빠가 또 인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잖아. 그렇죠. 근데 한국말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. 잘, 잘하지는 않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헬로우 이래 한 다음에. 헬로우 이래?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아저씨가 기억나니? 메모리야? 뭐야? 메모리. 아, 메모리. 바뀌었구나. 아, 웃긴네요. 나 때랑 다르구나, 아빠 이거야? 이래? Do you remember me? 너 나 기억하냐? 아빠 이거 다 웰컴 이겼어? 아, 기본이잖아. 아빠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아빠 옛날에 했는데 나이 먹으면 전화 다 까먹어. 뭐하고 있어? 할로우. 다. 할로우?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나 영어 가르치고 있었어? 영어 수업 중이야? 아니, 선혜 씨가 일회 온다니까. 그래도 하우스에 오는데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다 아는 건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야, 리마인드. 리마인드? 리마인드? 리마인드. R2. 설마 엄마도? 다시 뭐. 가수야? 가수야? 대박, 영화 한 번 해봐. 헬로우. 그, 준. 하이.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오, 역시 준이 잘한다. 어? 왜 놀라. 여기 오고 싶었다고 연습했잖아. 야, 했어. 아, 여기 오고 싶었대. 오고 싶었대. 언제 왔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지. 이래? 웬 유 캔 코리아? 5년 전 왔다. 아, 서. 오고 싶었대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, 오오오오오오오오. 5년 전에 왔다고. 아, 그래? 5년 전. 5년? 5년? 5년. 아, 5년? 오래되었네? 오, 잠깐만, 지금. 처음엔 천생연분이구나. 다시 한 번 느끼네요. 재밌습니다.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아휴 편해지는 알면서 이게 안 나와